아니 안 그래도 저 얼마 전에 치약 바꿨거든요 메디에프 한번 써보도록 하시오 오늘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신기하죠? 까만 건 그냥 숯이랑 천연 성분 들어가 있어서 까만 거예요 해볼게요 너무 상큼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안에 세이지라든지 페퍼민트 오일이라든지 자일리톨 이런 천연에서 오는 상쾌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텁텁하지도 않고 굉장히 깔끔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메디에프 안에는 순도 99% 은박에 함유가 되었기 때문에 왜 시린이라든지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쓰기도 너무 좋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성분 좋은 천연 치약 사용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초록색 메디에프 사용하시면 좋고요 미백 치약 갖고 싶으신 분들은 메디 W 이거 파란색 기억하시고 우리 애는요 자기만의 치약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메디 아이 선물 세트도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선물 하시기도 너무 좋겠죠?